사회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회전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앞에 저희가 봤던 리포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위반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17일에 발생했으니까 단속은 시작 전이었고 계도 기간이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는 앞차가 법대로 우회전 대기를 하자 이거를 옆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정은 물론 규정이 바뀌기 전 제도상으로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우회전 규정이요. 계도 기간만 3개월이고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에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경찰관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교차로가 빨간 등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록 신호등일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시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하시고 들어봤지만 그래도 좀 헷갈리는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먼저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행자 신호등 색깔이 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이때는 횡단보도 두 곳에 보행자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우회전 차량 역시 규정 위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의 취지가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 단속 현장에 가보면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 단속 현장을 나가보면 곳곳에서 우회전 규정 위반이 단속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가라고 빵빵 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규정 자체가 애매한 부분도 있다 보니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운전자랑 경찰관 사이에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나는 그거에 대한 제기는 동의를 못해요. 그래서 뭐 싹기를 끌어도 좋은데. 이런 실랑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일부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회전 규정이 복잡하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보랍네요. 그렇잖아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이거 정말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신호를 줘가지고 정확히 지키게 하든지. 실제 정부가 이번에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한 만큼 설치 장소를 늘릴 예정이니 혼란은 줄어들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만병통치약인 건 아닙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평균적인 우회전 가능 차량 숫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우회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전국에 2만 곳이 넘는 만큼 이곳에 모두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잇따른 우회전 사고를 막으려면 신호등 설치도 필요하지만 운전자들도 새 규정을 숙지해서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 또 시야 사각이 많고 사고 시 위험도가 큰 대형 차량의 우회전에 대한 단속이 좀 더 집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